장소에서 친서 교환식을 해주신 사진촬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진촬영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조선통신사 여러분께 다시 한번 성대한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통신사 행렬 제언을 계기로 부산광역시와 시모노세기시와의 교류가 더욱더 활발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회관에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 부터 시민회관 대홀에서 한국과 일본의 문화단체에 의한 교류 공연 시모노세기 부산 플레아이 스테이지를 개최합니다 현재 시모노세기 부산에서 활약하고 계신 여러분에 의한 전통 기회와 퍼포먼스는 폭넓 연령층에 여러분께서 즐기실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今年も昨年に引き続き豪華商品が当たる抽選会も開催されます 入場 무료でございますので ぜひ明日の下関 부산 플레아이 스테이지にもお越しいただけるよう 心からお待ちしております 금년에도 작년에 의해 호화 경품이 당첨 되는 추첨에도 개최됩니다 입장 무료임으로 부디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협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はい、今日お集まりの皆さんにもね